2019년 결산 히터예감 인정곡 페스티벌 서울에서 전국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오신 분들 우리 가수분들 입장 와 정말 오늘 꽃보다 아름다운 멋진 분들만 이렇게 음성에 생각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1부 2부 3부 4부까지 오늘 시상식 인정곡 수여식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정곡 수여식은 우리 미마미직 와부석 국장님께서 직접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직접 오셨습니다 위곡원 기준일 2019년 10월 31일에 미마미직 EMBC.TV 방송 채널인 복서 세이캐스터 라디오에 방송된 선곡표와 유튜브 아프리카TV EMBC TV 방송영상 캐시물 조회수 등을 두루 감안하여 발표하는 2019년 결산 히터예감곡 99곡스레 선정되기에 인정서를 소유합니다 2019년 11월 19일 미마미직 EMBC.TV 사장 홍석기 국장 와부석 2019년 결산 히터예감곡 99곡 선 인정서 내 가수 하도희 파이틀곡 일반통예 축하드립니다 하도희 파이틀곡 탈런 차 인정 발동onse 홍석기 우리의 파이틀곡 내 마음이 흔들렸다 내 마음이 흔들렸다 우리acy앱 우리 같이 우리 같이 내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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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그만 내가 다 알아요 당신 하나 믿고서 당신만을 따라갈게 역도 뒤도 안 보고 오직 당신 등만 바라보며 후회 없는 일방통행 내 사랑 일방통행 사랑하는 일방통행 요리조리 눈치 보며 하는 짓은 열미워도 다가오는 부열기에 내 맘이 무너졌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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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그만 내가 다 알아요 당신 하나 믿고서 당신만을 따라갈게 역도 뒤도 안 보고 오직 당신 등만 바라보며 후회 없는 일방통행 내 사랑 일방통행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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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요 그만 내가 다 알아요 당신 하나 믿고서 당신만을 따라갈게 역도 뒤도 안 보고 오직 당신 등만 바라보며 후회 없는 일방통행 내 사랑 일방통행 내 사랑 일방통행 내 사랑을 따라갈게 그렇게 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